자 37번입니다. 37번은 역시 순서죠. 순서는 전문제에서도 말했지만 그 네모에서 주어진 거에서 최대한 우리가 정보를 찾자 그리고 ABC에서 A 다 읽고 B 다 읽고 C 다 읽고 그러면 자기가 소설을 또 쓰고요.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곳을 잘 읽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각 ABC의 첫 번째 문장 읽고요. 연결고리를 찾읍시다. 연결고리를 앞문장에서 얘기했습니다. this 플러스 명사, such 플러스 명사, up 플러스 명사는 더 플러스 명사나 명사나 이수로 받는다. 그러겠죠? 플레임 다음에 이름 나온다. 그 정도만 알아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갑니다. 자 사람들이 스팬드인데 스팬드. 스팬드라는 단어는 뒤에 시간 나오고 동명사 나옵니다. 주어는 ing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그죠? 그들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ing 상호작용하는 거죠. 누구랑? 미디어죠. 미디어랑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하지만, that 그것이, 그죠, that. 앞의 문장이죠. 그것이, that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that은 앞의 문장을 받은 거고요. 이, that은 접속사죠. 그죠? 네. 민의 목적절이 이끄는 접속사, that. 사람들이, critical skills, 그죠? critical 하면 비판적이기도 있지만, 결정적인 중요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다, 그죠. 뭐에 대해서? 그것을 분석하거나 그것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미디어랑 많은 의사 상호각을 맺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그, 그 미디어에 나오는 내용들을요. 다 이해하고, 다 분석할 수 있는 스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자, 주고요. 자, 연구는요. 유니버시티, 뉴욕 대학의 한 연구가 대대화를 밝혀냈대. 자, 65세 이상 사람들이 7배 더 많이 공유했대. 잘못된 정보를, 그죠? 뭐만큼? 그들의 더 어린 카운터파트 상대방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세대겠죠,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B 갑니다, B. B. 자, 한 가지 잘 알려진 연구, 그죠?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는 언제 했대요? 이때 했대요. 데몬스트레이트 증명하다, 증명, 대대화를. 젊은 사람들이요, 풀이 속이다가 있거든. 물론 바보도 있죠. 쉽게 속아요, 수동태니까. 뭐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에서, 가짜뉴스에서. 요즘 가짜뉴스 참 많이 나오죠. 특히, when it comes to, 하면 뭐뭐에 대하던데, 쓰러야 쓰러, 그죠? 그, 사회의 미디어 채널, 여기에 대해서, 그죠? 특히 그렇대. 여기를 통해서. 많이 속놀돼.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대. 자, C번. 정부와 테크 플랫폼이요. 확실히 어떤 역할이 되는데요. 어떤 역할? 차단해. 잘못된 정보를. 그러면 말이야. 여기 봤더니, 이 뒤에 하나 더 볼게요. 이러한 약점은요. 단지 어린 세대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대. 그러니까, 어린 세대뿐만 아니라, 누구도, 나이든 세대도, 그죠? 하지만, 그래서, 그죠? 그러면, B가 제일 먼저 나오고, 저기 A에 갔더니, 나이든 사람들 얘기했거든, 그죠? 어디?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그죠? 더 많이. 그러니까, B가 맞고, 그 다음에 B가 1번이고, 그 다음에 A가 2번째, 2번째, 2번째가 낫지 않나? 뭐 보고요? 연구. 그죠? 많이 속는다 그랬잖아. 연구로,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만 그렇지 않다. 나이 65세 이상 사람들도 공유했다. 7배 더 많이, 그죠? 타임즈가 있으니까, A, G, G는 뒤에 것보다 몇 배 더 많이 그래야 돼. 이것도 하나 좀 알아보자. A, G는 동등 비교야. 그러니까, 뒤에 것만큼 그만큼인데, 앞에 배수가 있으면요. 이제 틀려집니다. 뒤에 것보다, 그죠? 예, 그죠? 7배 더, 그죠? 예,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린 세대들보다, 카운터파트는 상대방이야. 그러니까, 어린 세대로 보자고. 어린 세대보다 몇 배 더? 7배 더 많은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더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B, A로 가자, 이렇게. 자, 이거 모든 것이요. 어떤 질문을, raise, 불러일으키다, 기르다, 돈을 모금하다, 그죠? 이 일을 제기하다, 이거거든. 어떤 이 문제점, 의문점을 제기한대요. 그러면, 솔루션이 뭐냐, 이거죠? 해결책. 뭐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그랬더니, 여기서 플랫폼하고 정보를 끄집어냅니다. 네, 네이버, 다음, 어디 있죠? 또,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이런 데서, 걸러내라, 이거죠. 어디랑,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C로 갑니다, C. 짠. 정부랑, 정부랑, 테크 플랫폼 지력. 확실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역할? 플레이어롤, 그죠? 플레이어, 저기, 투부정사 뒤에 있던 어롤이 앞으로 간 것뿐입니다. 그래서, 역할을 해야 된다. 뭐하는데? 인아이엔지, 그죠? 온아이엔지, 뭐뭐하자마자. 인아이엔지, 뭐뭐할 때. 바이아이엔지, 뭐뭐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죠? 그죠? 하지만, 그죠? 하지만이 두 번 나옵니다, 그죠? 여기 하지만 있었죠? 모든 개인도요. Need to, 뭐뭐할 필요 있다. 요거, should를 보세요, should. 해야 한다. Take responsibility for. 책임감 가져야 돼. 뭐하는데? 싸우죠, combat. 이 위협이죠. 뭐함으로써, 그죠? 보다 더 많은 정보를 리터레이트라면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분석 능력 정도로 보자. 그렇게 됨으로써, 그죠? 보다 많은 정보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도 이해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위협에 싸워야 할 책임이 가져야 된다. 누가? 뭐, 개인도 또 그죠? 뭐, 개인도 또 그죠? 답은 어디로? B, A, C로 갑시다. 네. 됐습니까? 네. 딱히 뭐 그런 거 없고요. 가짜 뉴스 요즘 많이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얘도 순서를 맞춰놓고, 맞춰놓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 낼까? 이거 빈칸 낼까? 단어 낼까? 해석 낼까? 네. 문법 문제 낼까? 그죠? 그럼 꼭 여러분들도 꼭 공부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